핫팩! 화상 흉터도 생길 수 있어. 저온 화상 증상 너 알고 있었니? 반갑습니다. 닥터 크리스마스입니다. 저온 화상 증상이 궁금하다구요? 5분 안에 알려줄게요. 우리 몸의 체온은 평균 36.5도인 거 알고 계시죠? 저온 화상이라는 것은 섭씨 40도 정도 되는 비교적 저온에 우리 피부가 오래 노출되면 생기는 좀 당황스러운 증상입니다. 그러면 얼마나 오래요 도대체? 40도 45도 정도의 온도에서는 약 3시간 정도 이상 노출되면 좋은 화상 증상이 생깁니다. 저희 숙모가 얼마 전에 일출보로 산행을 가셔서 핫팩을 목 뒤에 반나절 정도 붙이고 계셨다고 해요.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물집이 잡히더니 막 쓰라리고 다음날부터는 피부 색깔이 하얗게 변했다가 일주일 정도 되니까 피부가 죽어버려서 까만 딱지 잡히듯이 되어버렸습니다. 이것이 바로 저온 화상 증상이죠. 딱지가 잡힌 부분은 표피와 진피가 열에 의해서 익어서 세포들이 죽어 그 시체들이 까맣게 변해버린 것입니다. 이것이 2-3주 지나면 상처 주변이 빨갛게 부풀면서 상처가 쪼그라지고 작아지고 살이 다 차고 나면 검붉은 색깔의 툭 튀어나온 흉살이 됩니다. 요즘처럼 추운 이 겨울에는 핫팩을 사용할 일이 잦아지는데 이때 핫팩은 최대 89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고열의 제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온 화상의 우려가 있는 위험한 제품입니다. 사용하실 때는 핫팩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핫팩 중에도 접착제가 묻어 있어서 몸에 바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절대 이 피부에 접착제 부분을 직접 붙이시면 안됩니다. 두 겹 이상의 옷 위에 붙이시거나 차라리 점퍼 내부에 붙이시는 것이 낫습니다. 조온 화상 증상의 처음은 피부가 붉게 홍조가 오는 것입니다. 피부가 벌겋게 될 때까지 핫팩을 붙이시거나 복사열 전열기를 대고 계시거나 전기장판을 깔고 계신다면 조온 화상 증상을 의심하셔야 됩니다. 화상은 화재와 같아서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. 오늘 제 꿀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3종 세트를 부탁드립니다. 그럼 또 봐요 메리 크리스마스